근데 아까 그 살해 현장의 그 도구라든지 그 어느 부위라든지를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시한 사람이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살해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은 안 드나요?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굉장히 좀 이렇게 촘촘하고 탄탄하게 들여다봤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사람 심리를 아는 사람을 프로파일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서 과연 이 장소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프로파일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. 적어도 이 사람이 범행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는 존재했다. 존재했고 분명히 이 현장에서 범행의 어떤 모습에 대한 일정 부분 관련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점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살인죄로 갔을 때 두 가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. 하나는 시켰으면 교사범이에요. 야 승재형 가서 누구누구 좀 죽여 이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범위가 발생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제가 이제 사람을 죽이면 저는 정범 그리고 뒤에서 시킨 사람은 교사범. 그러니까 이 교사범일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현장에서 직접 보고 현장에서 그걸 관리감독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공모공동정범 쉽게 말하면 조직폭력배 뒤에 두 목이 야 쟤 손 좀 봐 이러면 조직폭력배는 그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교사범이 아니라 충분히 이 직접 실행했는 사람과 같은 상황에서 같은 모습에 같은 정범이다라는 의미에서 공모공동정범 혹은 공동정범 혹은 교사범을 다 열어놓고 이제 우리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.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. 김 씨는 제주도 이 변호사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경찰은 이제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잖아요. 네 아까 박사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반면 이 김 씨의 진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지시사항도 구체적이었다. 그리고 최초 제주산에 발단이 됐었던 그 방송 인터뷰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정말 공동정범의 법리 그대로 살인범으로 법정에 세우고요.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면 자백도 했죠. 이 김 씨가 거기다 관련된 증언이나 물증까지 봤을 때 검찰에서는 공모공동정범을 기소하더라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살인범으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김 씨의 주장은 어땠습니까? 김 씨의 주장도 궁금한데요. 이고은 변호사. 네 김 씨는 인터뷰 과정에서요. 나 가담한 적 없습니다. 범행이 가담한 적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면 방송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냐라고 하니까 제가 리플리 증후군이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리플리 증후군이 뭐고 하면 내가 거짓되고 과장된 걸 믿는 거짓말하는 성격장애가 있어서 그때는 방송에서 허황되게 거짓 진술을 한 것일 뿐. 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. 판사님.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말을 뒤바꾼 거죠. 그런데 방송에서 얘기할 때도 빠져나갈 구멍을 한 게 자기는 겁만 주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실행한 사람이 죽인 거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살인을 교사한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상해만 교사한 거잖아요.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걸로 봐서는 뭐가 있죠. 그러고 나서 또 리플리 증후군을 주장하는 거 이거 자체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일단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?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게요. 판사가 법정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흰색 도화지를 들고 이렇게 법정에 딱 들어가요. 이게 뭔가 하면 판사의 마음인 거예요. 판사는 피고인이 무죄 추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요. 그러면 여기에 90%의 검정색을 채우는 목은 검사가 채워야 돼요. 그러니까 검사가 입증 책임이라고 그러죠. 검사가 여기에 10%를 채우고 20%를 채우고 30%를 채우고 40%를 채우고 50%를 채워서는 안 돼요. 이게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형성. 다른 말로는 10중 8구의 판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. 그래, 제가 범인이구나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특별하게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제 범인 맞아. 라는 걸 채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입증 책임인데 저희 모든 시청자분들과 우리 앵커와 우리 변호사님 다 저도 마음속으로 느낌은 있어요. 분명히 이 사람 이런 느낌은 있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었는가 하면 내 마음에 90%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진술만으로는 그걸 다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고 그 취재 의원을 협박했는 건 명확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래요?